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격해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바의 현재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대리시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달리다굼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 말씀의 내용은 2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해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린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없었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또 다시 보금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이 또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인 믿음이 아니라 약간은 영적으로 또 다운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보금적인 믿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사역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 지방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강곳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두시고 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음도 없고 도리어 더 손을 중하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이 되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의 상태는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그 여자가 앓고 있었던 병은 혈흘증인데 이 병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혈병 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1년, 2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더 가진 돈까지도 다 쓰고 맞았던 것입니다 지금 상태는 돈도 없고 병도 고치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시대에 혈흘증에 걸리면 하늘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병과 돈이 없는 것보다 절망과 외로움이라는 사항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사항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응답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속에서 언약 기도를 하고 또 비전 기도를 해도 결국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는에 따라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흘증 걸린 여자의 생각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했다면 곧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되었고 또 혈흘증 같은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이 또 이러한 강장에 나와서도 안 됐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있던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에어쌓 밀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혈흘증 걸린 여자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계속 만졌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을 못했는데 오늘 이 혈흘증 걸린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 혈흘증 걸린 여자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혈흘증 걸린 여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리스만 만나면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10편 우리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있을 때 오직 그리스에 대한 간전함과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고 그리스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포럼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문제와 사건이 없다면 분명히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표인데 그 말씀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신앙생활을 가장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2년 동안 혈주증을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혈유증만 낳고 갔다면 육신 치유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만약 혈유증만 낳고 헤어졌다면 이 여자는 육신 치유는 받았지만 평생 어떻게 보면 죄책감에 살아야 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또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 치유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치유라는 것은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치유 속에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림들이 오늘 혈유증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노림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달리다굼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혈유증 걸린 여자를 만나기 전에 해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의 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아무리 자신의 딸을 위해서 왔다가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그리스가 아니라 30살 먹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해당장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앞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해당장 집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열두 해를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자를 치유해 주시냐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미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을 봤으면 분명히 딸이 치유되었을 텐데 혈육증 여자를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속에서 아마 혈육증에 걸렸던 그 여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면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게 하신 말씀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격해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믿음이 중간에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죽어있는 소녀에게 가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래 달리다곰 하시니 버령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다곰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어있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달리다곰 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해도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은 그리스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때 캄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긴 시간 동안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추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리다곰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나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속에서 달리다곰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달리다곰의 응답 영적으로 일어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까지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부분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서는 달리다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